어서오세요 멤버 헤어 찰빈 입니다 예약도 안하시고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요 얼른 저 시간 없어요 디자이너 선생님 시간 없어서 해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고객님 염색 색이 크게 3가지 색이시네요 선생님 여기 브라운색상 메토 에요 어 브라운색상 이라 화이트 색상 이라 검은색상 검은색상 조금밖에 없네요 많이 빠진건가 아 손님 뿌염 하셔야 되겠네요 cimento ią 하셔야 되겠는데 좋았어요 손님 아이라인이.. 아이라인이.. 장난 아니신데.. 혹시 이거 문신 하신 거예요? 문신 아니시죠? 이게 몇 호지? 2호에요 2호에요? 이것도? 2호 2호가 이렇구나 손님 이거 눈썹 문신 하신거죠? 아니신건가? 붙인건가? 이건 너무 기네요 이거만 기네요 어머 손님 저희 샵에 오신 거 환영이에요 네 네 오늘은 뭐해 드릴까요? 마사지 해드릴까요? 좀 주무시면 안 돼요? 너무 주무시면 안 돼요 손님?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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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세요 손님! 손님! 일어나세요 이 땀으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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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시라고요? 오늘 머리 마사지 할 때 눈 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까요? 네 마사지 할 때 말씀드린 손님이 손님! 이렇게 두시면 안 되세요 어떻게 минут 네 발톱이요? 네 네 네일 어떻게 해 드릴까요? 네 네 네 네 네 내일은 내일 해 드릴게요 형님 염색을 이렇게 색으로만 하셨어요 지금 저 물려고 하는거에요? 저 물려고 하는거에요? 네? 놀면서 길이 나쁘대요 손님! 손님! 머리 염색 이거 잠시만요 머리 염색 여기 좋아요 좋아요 표시가 있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된거죠? 좋아요 표시가 뭘 손님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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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머리에 계시네요 유엔인이신가봐요 좋아요 머리 우리 요즘 트렌드 아 트렌드에요? 저희 샵에는 아직 치료되지 않은 트렌드인데 어디 스타일이시지? 강남스타일이신가? 우리 앞두룩 스타일은 아닌거 같은데 우리 앞두고 우리 앞두고 우리 앞두고 우리 앞두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아 앉아 간식 있을때만 통해요 아 그래요? 앉아 왕취 왕취 아잇 아잇 오글 좀 봐드릴게요 제가 대칭이 아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대칭이 일단 여기는 여어엉케 아주 훌륭하게 연재를 잘하고 있어요 요기 요기 좋아요 ㅋㅋㅋㅋㅋㅋ 아 A급으로 연대를 하셨네 다리 오늘 어때요? 다리 오늘 양말 신고 왔는데 아 이게 양말이었어요? 하얀 양말? 토시토시 하얀 양말이었구나 트렌드 같은 토시 이거 그럼 무좀 양말인가요? 발가락 양말 발가락 양말 손님 무좀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귀찮게 안할게요 손님 그러면은 오늘 케어는 여기까지 제가 해드리고요 내일 케어는 내일 해드릴게요